지자체 말만 믿고 온천 펜션 사업에 200억 넘게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리고 결국에 경매로 24억원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남보성군입니다. 정확히 벌교업 백이산자라 가래 온천지구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 또 크게 펜션타운을 지어놨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작년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영상을 업로드 안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2월달에 경매 낙찰가가 80%까지 떨어졌습니다. 야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낙찰이 될까 기다렸는데 지난주에 낙찰이 됐습니다. 경매 감정가가 128억 부지만 해도 19,000평 2만평 가까이 되죠. 건물도 13개 동이 있고 펜션 객실도 무려 76개나 되는 대형 펜션 단지입니다. 온천이 터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땅값이 10배 가까이 폭등을 냈습니다. 예전에 공시지가 2만원 3만원 하는 땅이 17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관리동인데 백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마 진돗개 같은데 그냥 밧줄로 이렇게 묶어놨네요. 너그 주인 어디갔노? 네 사람을 불러도 대답도 없고 관리인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잠바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아마 2층에서 거주를 하는 것 같은데 어디 출타를 하셨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관리인 허락받고 내부도 좀 촬영하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여기 펜션은 임차인이 이걸 빌려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에도 지금 쓰레기들이 정리가 되어있는게 아마 주말에는 가끔 손님이 오는 모양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2년 8월달에 어느 가족이 여기 휴가 때 놀러와가지고 올린 그런 블로그도 있습니다. 펜션 대부분은 201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 펜션 단지가 경매로 나왔죠. 그런데 무려 22번이나 유찰이 되다가 지난주 1월 15일날 24억에 최종적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법원 경매 기록을 살펴보니까 여기 경매 물건은 20년 8월부터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찰 유찰 계속 22번을 해가지고 15일날 올해죠. 네 그때 최종적으로 24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감정평가액이 평당으로 따지면 건물 토지 포함해서 68만원인데 13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평가액의 반에 반토막 이하로 낙찰이 됐습니다. 보통 경매 나온거 보면 유치권 행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것도 없습니다. 백이산 온천지구 펜션타운 가동 나동 네 오른쪽 왼쪽으로 펜션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온천이 발견된건 2003년 아주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관정을 700m 800m 뚫고 내려가면 미지근한 온천수는 나옵니다. 여기 온천이 본격적으로 개발된건 2012년입니다. 온천이 발견되고 무려 9년 후에 개발착수가 됐죠. 혹시 지자체에서 우리 세금도 들여가지고 이렇게 큰 펜션단지를 만들어놨는지 걱정을 좀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업자가 땅도 사고 219억이나 여기에 투자를 했답니다. 민자까지 유치해서 온천을 만들려고 보성군에서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자체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온천개발을 했는데 결국에 손님이 알아서 완전히 망했죠. 우리 세금이 들어간건 아니지만은 이 민간사업자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에서도 야 우리 동네 온천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보면은 저수지가 큰게 있는데 거기가 상수원인 것 같은데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다 해제를 해주고 지원을 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까 전남지역에만 온천지구가 9군데입니다. 여수 순천 담양 구례 화순 영암 영광 야 각군마다 온천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온천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온천이 많은데 여기까지 개발하면은 손님이 과연 오겠습니까? 왼쪽으로 올라와 보니까 이쪽 꼴짝에 펜션들이 한 7,8채가 쭉 줄을 지어서 있습니다. 임차인이 잔디도 깎고 관리를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다. 펜션 맞은편에 국도 고가다리가 있는데 자동차 소음이 좀 거슬립니다. 민간 투자자는 빚이 얼마나 적길래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까요? 순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여기 펜션 짓는다고 돈을 좀 빌렸는데 그게 12억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빌려준 돈 못 받으니까 당연히 경매 신청을 했죠. 12억은 큰 돈입니다. 100만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죠. 여기 펜션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2명이 있는데 각 보증금이 천만원이랍니다. 경매로 이 펜션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으니까 이 임차인들한테 보증금 2천만원도 돌려줘야 되죠. 건설사도 공사비를 못 받아서 유치권 신고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치권 신고만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여기 입구에다가 컨테이너 갖다놓고 완전히 봉쇄를 해가지고 내가 이 건물을 증거를 하면서 못 받은 돈이 있다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신고만 해가지고는 별로 효력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 위치도 상당히 외진됩니다. 제일 가까운 도시가 순천이죠. 거기하고도 거리가 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40분이나 걸리는데 순천시민들도 이쪽에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골짜기 맨 위로 가니까 이런 또 특이한 그런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아마 온천수를 뽑아올리는 치수장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용도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천은 제일 절전기가 2015년입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 모든 전국의 온천들은 쇠락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남지역 온천을 찾은 사람은 2015년도에 240만명이나 됐는데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그때는 123만명 완전히 절반 수준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24억에 낙찰이 되면 새마을금고 빚 12억 배당하고 12억이 남죠. 임대인 보증금 밀린 공사비 그것 주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시작한 민간투자자 내 200억 투자금 완전히 다 날린 겁니다. 다음 오후입니다. 지자체 전폭적인 지원 most 지자체 전폭적인 지원 지대인 어를리 지자체 소통 1억 투자 3억 투자